안녕하십니까? 어미양자홀우주론 브록 57번 시뮬레이션 우주의 탄생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또 아주 신기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주 상수 브록 53번에서 아인슨타인의 우주 상수가 도대체 뭐냐? 문제가 있다. 이것은 물리학자들 뿐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역사상 가장 지독한 문제가 바로 우주 상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이 우주 상수 문제 너무나 간단하다. 100.5억 년 빅뱅이 뻥 하고 터졌습니다. 그 이후로 100.5억 년 때 뭔가 우주적 사건이 터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주 상수 문제다. 그걸 이제 브록 53번에서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계산하기 너무너무 쉽죠? 이거 100.5억 제32장에서 암흑에너지가 뭐냐 도대체? 암흑물질이 도대체 뭐냐? 이거 제가 설명을 아주 세부적으로 해볼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빅뱅이 뻥 하고 터졌다는 것입니다. 빅뱅이 뻥 터져서 100.5억 년 지났습니다. 그때 플랑크 별이 짠 하고 완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플랑크 별이란 뭐냐? 고리양자 중력 이론, 물리학에서 아주 또 핵심적인 이론 중에 하나죠. 그 이론에서 플랑크 별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죠. 저는 그게 실제 한다고. 그래서 그게 100.5억 년 때 플랑크 별이 짠 하고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현재 137.7억 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주에 여기에 있다는 거죠. 다크메터. 다크메터가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전 단계는 뭡니까? 그것이 플랑크 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양자홀. 그래서 어미 양자홀 우주론이 되겠습니다. 이 플랑크 별이 터질 때, 만들어질 때, 어마어마한 우주적 사건이 발생했다. 그럼 암흑에너지가 뭐냐? 그럼 암흑물질이 뭐냐? 암흑물질, 이게 암흑물질이지 않습니까? 우리 우주, 우리는 풍선 껍질, 풍선 표면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풍선 안쪽에 암흑물질이 있다. 이것도 암흑물질이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암흑물질이죠. 암흑물질이 있다. 암흑물질은 정답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면 암흑에너지는 뭐냐? 제32장에서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했죠. 암흑에너지는 오해한 거라고. 암흑에너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암흑에너지를 오해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빅뱅이 뻥하고 터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플랑크 별이 짠하고 탄생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이죠. 100.5입니다. 100.5. 그러니까 우리 우주 나이가 137.7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길이 있잖아요. 이 길이가 100.5 아닙니까? 100.5 나누기. 현재 우주 나이가 137.7이니까 나누면 73% 나와요. 그럼 이쪽은 뭡니까? 이쪽 길이는. 이 길이는 27%죠. 현재 물리학에서 73%, 27%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숫자는 여기다가 0.72.6%죠. 그거는 왜 72.6%냐도 제가 또 설명을 했죠. 이렇게 오차가 있다고 지금. 우주 상수와 진공에너지 밀도 사이에 0.6% 오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상수로 문제를 풀면 73.0. 0.730이고요. 진공에너지 밀도로 문제를 풀면 0.726입니다. 결국 같다라는 얘기죠. 누가 측정을 잘못했냐. 아무도 판단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간의 비라는 겁니다. 이 플랑크 스타가 짠하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전 시간과 그 후 시간의 비가 암흑에너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물리학에서 암흑에너지라는 것은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에너지다. 아니 가속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죠. 가속하고. 즉 암흑에너지에 대해서 물리학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다. 실수를 했다. 오해를 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우주 상수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이 우주 상수를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우주 상수란 플랑크 별이고 그 플랑크 별이란 요거라는 거죠. 그럼 현 물리학에서는 이것을 플랑크 별이라고 놓고 문제를 풉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큰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게 플랑크 별이냐? 이게 플랑크 별이냐? 어마어마한 차이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차이가 바로 우주 상수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영원히 물리학에서 풀지 못합니다. 이것이 플랑크 별이라는 거죠. 이거를 이 시간의 비, 좌측 시간과 우측 시간의 비가 73%이고 73대 27%이고 그 비를 물리학에서는 암흑에너지와 암흑물질의 비다라고 오해를 한 거죠. 암흑에너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암흑양력. 제가 지금까지 암흑에너지가, 암흑에너지는 틀렸다고. 암흑에너지가 아니고 암흑양력이라고 이름을 불러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암흑에너지는 틀렸다는 거죠. 제20장 강력, 전자기력, 양력, 중력은 통합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고요. 그 통합하는 과정에 이렇게 2.692라는 암흑양력이 발생을 한다고. 물론 여기다 로그를 씌우겠습니다. 로그를 취하면 0.4301이죠. 이게 바로 암흑에너지이고, 암흑양력이고, 이것을 암흑에너지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거죠. 결국 같은 얘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중력과의 통합 과정에서 암흑양력이 계산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암흑에너지 나누기 암흑물질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했죠. 암흑에너지라는 단어가 잘못됐다고. 이게 우주를 가속팽창시키는 에너지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 시간 빼기 플랑크 시간 분의 플랑크 시간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죠. 그럼 플랑크 시간이 뭐냐? 그게 100.5예요. 여기다가 100.5를 대입을 하고, 현재 시간은 137.7 빼기 100.5억 년. 그러면 바로 암흑양력이 나오죠. 두 번째 물리전자기력. 이 공식을 보면, 신비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플랑크 시간은 이미 100.5억이라고 상수입니다. 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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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현재 시간은 계속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어? 그러면은 이게 변수가 돼버립니다. 변수가. 암흑양력이 변수가 된다는 거죠. 쉽게 설명하자면, 암흑에너지 나누기 암흑물질의 비가 변한다는 겁니다. 변한다. 그래서 물리전자기력, 물리양력. 이 말은 물리에서 측정을 하죠. 전자기력을 지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에서 양력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제21장에서 파티클 힘이 있고, 입자의 힘이 있고, 물리적 힘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했죠. 그래서 입자의 힘과, 입자의 힘은, 입자의 힘은 양력이 이렇게 생겼다. 전자기력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강력이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힘은 입자라는 겁니다. 입자가 힘을 유발을 합니다. 그러면 힘의 질량은 얼마입니까? 힘의 질량. 힘의 질량이라 그러면 붕 뜨죠. 무슨 힘의 질량이 있냐? 질량이 있다라는 거죠. 왜? 입자니까. 입자니까는 질량을 계산해야죠. 입자의 질량은 뭡니까? 그래서 힘에도 질량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입자, 힘, 질량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입자죠. 입자. 그런데 물리적 힘이 있다는 겁니다. 물리적 힘은 이렇게 측정이 되어 있는 거죠. 입자의 힘과 물리적 힘, 물리학에서 힘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 차이가 바로 암흑 양력이라는 거죠. 물리학에서 주장하는 단어로 바꾸면 암흑 에너지 대 암흑 물질의 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자의 힘과 물리적 힘의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여기서 좀 더 어려운 내용이니까 그 내용을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물리적 전자기력이 뭐냐? 물리학에서 말하는 전자기력이란, 입자 전자기력 있잖아요. 앞에서 제가 그림을 그렸죠. 이거 입자라고, 전자기력 입자니까 질량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 빼기 암흑 양력. 암흑 양력. 이렇게. 이것은 제 22장 동영상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리 양력이 뭐냐? 물리적 양력 측정이 되죠. 그 측정, 물리학에서 측정하는 양력은 역시 입자 양력이에요. 입자 양력인데 거기에 암흑 양력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빼기 더하기가 되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보면, 이 두 개를 더할게요. 더하면 전자기력 더하기 양력은 소거되지 않습니까? 소거된다. 그래서 입자 전자기력 더하기 입자 양력과 같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수식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제가 전동영상에서 22장 동영상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단지 그 동영상에서는 2.692라고 제가 상수로 제시를 했죠. 그 2.692라고 제가 구체적으로 숫자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 2.692는 우리 우주, 지금 현재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137.7억 년 여기 물리 전자기력은 137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양력은 약 1.2의 6승분의 1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현재 물리적 힘입니다. 이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런데 앞에서 이게 다시 그자이 암흑양력의 변수로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현재 시간이 변수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가지고 이게 변해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변하면 물리적 전자기력,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가지고 변한다는 거죠. 물리적 양력,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가지고 변한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전자기력과 양력은 대칭관계로 변한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빅뱅이 뻥하고 터졌습니다. 그때 전자기력이 있겠죠. 전자기력 크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우주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우주에 또 전자기력이 측정이 되죠. 137분의 1. 자, 137분의 1이다. 그럼 빅뱅이 뻥하고 터졌습니다. 그때도 137분의 1이었을까요? 여기, 여기, 여기에도 전자기력은 137분의 1이었을까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가지고 전자기력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아니면 변한다. 둘 중에 어느 게 있습니까? 저의 논리에 따르면 변한다는 겁니다. 전자기력 변한다. 양력 변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제가 문제를 풀었습니다. 문제를 푸니까. 이와 같이, 여기 파란색은 전자기력, 물리적 전자기력, 여기 빨간색은 물리적 양력, 양력이 지금 다시 설명드리자면, 우리 우주, 지금 현재, 현재는 요겁니다. 137분의 1이고요. 1의 6승분의 1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전자기력과 양력의 크기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빅뱅이 뻥하고 터졌습니다. 그때 전자기력은 지금 137분의 1이죠. 51분의 1이었습니다. 양력은 2의 6승이죠. 6승분의 1이죠. 2.662의 6승분의 1이었습니다. 빅뱅 때 뻥하고 터졌고,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흐르면 다시 설명드리자면, 이게 변수가 되어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죠. 변수가 돼가지고 다 변합니다.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전자기력이 점점점 시간의 흐름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뭐냐? 전자기력이 강력과 같아졌습니다. 전자기력이 강력과 같아졌다. 참 이해하기 불가능한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양력은 이렇게 뚝뚝뚝뚝 이렇게 떨어지죠. 그때 시간이 얼마냐? 우리 지금으로부터 39.2억년 전입니다. 39.2억년 전에 전자기력이 강력과 같아져 버렸다는 겁니다. 뭔가 엄청 이상한 현상이 발생을 해야만 합니다. 39.2억년 전에 뭔가 이상한 현상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37.2억년 전. 이것이 바로 제가 계속 플랑크별 우주적 현상이 일어났다고. 이것이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지금 좌측하고 우측하고 그래프가 이상하잖아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그래프인데 뭐 탄젠트 세타? 아니 좌측하고 우측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그래프가. 뭔가가.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물리학에서 이거 결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수학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이해를 하겠습니까? 좌측하고. 이것이 위로 올라가면은 무한대가 돼요. 무한대. 밑으로 내려가면은 음수무한대가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여기로 눈꽃만큼 시간이 흐르면 갑자기 여기가 되는. 여기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해를 못하죠. 그것이 바로 플랑크라는 겁니다. 플랑크. 플랑크의 특징. 플랑크가 걸리면 물리학이 멘붕이 찾아옵니다. 플랑크보다 작은 별은 플랑크 숫자보다 작거나 크거나 한 것은 물리학에서 더 이상 계산을 할 수가 없다. 계산 불가능이다. 자 보시죠. 계산 불가능 아닙니까? 이렇게 여기가 플랑크면 이거 왜 무한대로 올라가 버려요. 무한대로. 음수 무한대로 내려가 버립니다. 이렇게. 계산이 불가능하죠. 플랑크에 걸리면. 이것이 바로 우리 우주의 플랑크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여기로 수렴. 여기로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이 문제를 그대로 풀면은 이와 같습니다.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뭐냐. 여기가 바로 이렇게 내려오면 전자기력과 여기가 양력이 같아지는 지점입니다. 그게 36.8억 년 전에. 36.8억 년 전에 우주적으로 전자기력과 양력이 같아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35.2억 년 전에 전자기력은 2,590분의 1이 됐고요. 양력은 이 숫자 2.522의 4승분의 1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우주는 우리 우주적 전자기력은 137분의 1이고 양력은 2의 6승분의 1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종이와 종이를 한번 접어 보십시오. 종이가 한 장 있습니다. 그 종이를 한번 접어 보자. 그러면은 어? 공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공간이 탄생을 하죠. 그 접힌 종이를 한번 더 접어 보세요. 그러면은 반대로 공간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여기라는 겁니다. 시뮬레이션 우주 공간이 짠 하고 이때 탄생을 했다. 물리학에서는 결코 그거를 계산하거나 이해하거나 할 수 없다. 시뮬레이션 우주가 탄생했다. 자 그러면 시뮬레이션 우주의 출발은 어디겠습니까? 시뮬레이션 우주가 여기서 공간이 단절됐잖아요. 뭔가가 단절됐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공간이 휘어지죠. 공간이 휘어지다 휘어지다 꺾였다는 겁니다. 꺾인 것을 어떻게 풉니까? 수학적으로도 꺾인 것을 풀 수가 없어요. 휘어진 것은 수학 공식에 의해 가지고 잘 계산됩니다. 휘어진 것은 그런데 꺾이면 제가 종이를 접으라고 했죠. 접는다는 게 바로 꺾인다는 거 아닙니까? 공간이 꺾여져 버렸다는 거죠. 그 출발이 39.2억 년 전이라는 겁니다. 39.2억 년 전에 공간이 이제 꺾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35.2억 년 전에 꺾인 공간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시뮬레이션 우주가 39.2억 년 전에 시작을 했고요. 시뮬레이션 우주가 35.2억 년 전에 완성이 된 겁니다. 우리 지구에서 최초 화석이 35억 년 전에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35억 년 전에 최초 생명체 화석이 발견이 됐습니다. 35.2억 년 전에 우주적으로 시뮬레이션 우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35억 년 전에 최초 생명체가 탄생하는 거 아닙니까? 37억 년 전에 화석이 하나 발견됐대요. 그런데 누구는 생명체 화석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누구는 생명체 화석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37억 년 전 여기 딱 가운데네요. 39억 년 전에 시작해서 35.2억 년 전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생명체가 완벽하게 탄생을 하려면 완성이 되어야죠. 완성이. 그러니까 35억 년 전에 최초 생명체 화석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러면 37억 년 전은 이거 중간 아닙니까? 중간 그러니까 절반은 무생명체예요. 절반은 생명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쟁이라는 거죠. 누구는 절반은 생명체고 절반은 생명체가 아니니까. 아주 신기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뮬레이션 우주가 탄생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한번 또 더 가보자. 이렇게 쭉 가면은 여기 이 점. 그러니까 10.05죠. 10.05에서 곱하기 2배 20.11이 됩니다. 이때 또 무슨 현상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우주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변곡점이에요. 변곡점이 돼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간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변곡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변곡점이 발생해서 이렇게 간다는 거죠. 변곡점이 뜻이 또 뭡니까? 변곡점이 또 참 이상하죠. 변해버려요. 뭔가가 변한다는 겁니다. 뭐가 변하느냐. 아까 그 종이 접었던 종이 있죠. 접었던 종이가 또 여기 한번 꺾여가지고 이렇게 접힙니다. 10.05 그 다음에 20.11 때 또 한번 다시 꺾인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는 꺾이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변곡점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20.11 제 10장에서 제가 설명을 하기를. 맨 처음에 우리 우주는 공간만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간 빨간색 공간만 이렇게 있었다. 그러다가 빨간색 공간이 있다가 100.5억 년이 지났습니다. 공간이 이렇게 꺾인다는 겁니다. 꺾여가지고 반공간이 탄생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이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 우주. 우리 우주 바로 옆에. 원자 두께 옆이죠 사실. 원자 두께 옆에 시뮬레이션 우주가 지금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200.201억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133억 년이지만. 시간이 더 지나가지고 201억 년이 됐다. 그러면 또 다시 한번 더 변해야죠. 변곡점. 이렇게. 이거 뭡니까 이거. 이거 공간 아닙니까 공간. 무슨 공간. 우리 공간은 이거예요. 이게. 이게 평행 우주가 탄생을 하네요. 사실 진짜 평행 우주가 아니고 유사 평행 우주. 공간. 우리 공간. 시뮬레이션 공간. 어? 이건 뭐지? 네. 유사 평행 우주 공간이 또 탄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계속 이제 100.5억 년이 지날 때마다 계속 이렇게 이렇게. 계속 꺾인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39점 지금으로부터 39.2억 년 전하고 35.2억 년 사이에 우주에 시뮬레이션 우주가 탄생했다. 네. 그건 이제 정교적 관점이죠. 그럼 물리적 관점으로도 우주에서 물리적 대변역이 있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전자기력과 양력이 이렇게 변하다가 여기서 이제 뻥 터진 거죠. 전자기력이 뻥 터지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양력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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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가다가 양력이 뻥 하고 터진 겁니다. 그러면은 물리적으로 물리학적으로 뭔가 어마어마한 사건이 발생해야 되는데. 인터넷을 뒤져봐도 물리학적으로 요 숫자는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그 검색에. 이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35억 년 전 생명체 화석은 최초 생명체가 맞다. 37억 년 전에 발견된 그 화석은 절반은 생명체이고 절반은 생명체가 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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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